자 오늘 진짜 이 산적을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이 산적을 너무 보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저기 멀리서 진짜 멀리 멀리서 오셨어요 윙크버니 나와주세요! 이야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적 굽나니! 뭐였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육즈비 여러분들 잘 지내와 계시죠? 이렇게 해요 자 오늘 여기 어떻게 오게 됐는지 아 제가 진짜 박군나님의 찐팬입니다 그니까 네 제가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제가 한번 와보고 싶다 여기도 와보고 싶다 꼭 나와서 고기를 꼭 먹어보고 싶다 네 라고 해서 제가 이메일을 보냈잖아요 아 이메일을 보냈어요? 네 이메일을 보냈어요 네 그래서 저 좀 꼭 좀 나오게 해달라고 안 돼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선배 요청이 오지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가도 나가겠다고 한 거는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었대요? 네 그래서 제가 국어를 한 거죠 박근혜님한테 진짜 영광입니다 제가 말 편하게 하기로 했거든요 88년생, 81년생 불편하지 마세요 제가 뭐 이렇게 해도 말 편하게 해도 불편하시면 안 돼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거 뭐 가져왔네? 아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좋아하는 방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또 뭘 하나 준비를 해 와야 되잖아요 어! 어머니의 그 갈비 솜씨가 워낙에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박근혜님께 한번 맛을 보여 드리고 싶다 네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매운 양념 갈비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오늘 용대한테 내가 물어봤어 이게 뭘 먹고 싶냐 그랬더니 저희 이제 시그니처 메뉴 요 그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이거를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준비는 했어 이거죠 여기는 이거 먹어야죠 근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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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합시다 이게 치아파고 이거 어머니의 이거 먹어봐야 되지 않아요? 그럼 얘를 먼저 먹어보고 먹고 토마호크가 조금 느끼할 수 있어 그럴 때 이거 매운 요 갈비로 숯불을 싹 구하고 싹 토지쁘자 하하 가자 좋다 좋다 자 숯불을 딱 올려주고 일부러 약간 와이드 불판으로 여기 옆에 아 두꺼운 거 샀구나 네 형 나 별거 없는데? 그냥 올리고 올리고 저는 항상 이거 볼 때마다 이거는 무슨 조작이 있지 않을까 아아이 그냥 내가 해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아이 조작이 있다니 오늘 한번 제가 그걸 보려고 직접 나왔잖아요 아아이 보라니까 이게 내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잘 익는지 아닌지 그리고 이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 네 진짜로 요럴 때 외치는 말이 있지 마을아이쉬경 삼빗아이가 마이 전란도 뭐라해 그래? 야 빨리 따라라 빨리 따라라 하하하하하 이거를 굽다가 겉은 거의 탄 거 같은데 네 속이 너무 안 익었다 아아 그럴 때 은바 호일에 싸서 구우면 돼 좀 아아 응 그걸 안 해서 그런 안이가 속이 안 익지 배드민턴 잘 찍 오 이름 불러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오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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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선수 아니야 진짜로? 이 새끼 여기로 안 나옵니다 하하하하하 요상욱 여러분 팬신 선수가 만 원을 보냈어 저 라켓보이즈에 나왔던 안 낼 수도 있잖아 맞죠 맞아 봐봐요 배드민턴 잘 치는 거 하나도 안 부럽는데 지금은 너무 부럽네요 아 요번에 요번에 도쿄올림픽 금요일단 선수 오오 야 이 새끼야 더 많이 보내야지 하하하하하하 아 왜 그래 야 만 원 보내서 되겠냐 오늘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았네 그럼 전화해봐 전화해봐 네? 전화해볼까요? 아 이거 한 잔 먹고 한 잔 먹고 한 잔 먹고 와 대박인데 그러면 형 같이 해주세요 자 하지 합시다 네 두 루 와이 끄 크악 으으으으으으으어 här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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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읏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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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야ization 이거 왜 이거 맨 브림림데 아 이거 맨 밀이에요 500ml. 끄이까 다들 이런 민미 ㅋㅋㅋㅋ Nie inequ propor ㅋㅋ 아 다 하하하 드 와우 많게 많다 몸 잘 익어 가고! 기분 좋고! 가왔다! 어! 야, 인마! 어, 여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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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사모 선수 야, 인사해, 인사! 아, 안녕하세요 유즈비 여러분들 근데 왜 돈까지 보냈어? 아, 그래도 형 출연한데 돈 해야죠 와... 의리 있다 야, 그러면 공 한두 개 정도는 더 묻혀서 보내야지 내가 또 여기서 살잖아 오사모 선수 나중에 그... 시합 끝나고 시즌 끝나면 나중에 연락 한번 해주세요 아, 근데 넌 여기 오면 안 돼 운동선수는 오늘부로 다 안 오기로 했어 하하하하하하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네, 고맙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앉아 합시다! 자, 투, 로아이! 네 아, 이거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많이 흘릴 거면 왜 이렇게 흘리냐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아... 또 앉으려고? 아아... 또 앉으려고? 하... 진짜 앉으네 아... 운동선수 진짜 이 훈구역이 있네 이거 한 번 더 할까? 훈려? 하하하하하하 뭐라이, 저게 참 뒤 있다 해가, 이놈아!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뭐야? 자, 이게 됐잖아, 이제 야! 하하하하 와, 이거 너무 보고 싶었어 쉽지, 이제? 저 찍어주세요 저 찍어주세요 자, 잘 익었죠? 우리 취미들? 와, 근데 진짜 이렇게 익는다 이게 제일... 초보자들도 다...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어허허 통일에 중간에 한 번 싸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 그리고 가세 이 부분이지, 이 부분 이 부분이... 새우살! 아아, 아네! 형 때문에 배웠어요 하하하하 그러면 나 라이브도 우리 중간 중간에 본 적이 있는 거야? 아, 그렇죠 그럼 왜 셔팅 안 쳐? 네? 근데 오상욱 선수 왜 조져? 저도 조금은 잘 나간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잘생기 있으니까! 하하하하하하 아직 못 버렸어요 하하하하하하 아니, 유튜브에다가... 후우! 와아! 와아아아! 와아! 와아! 하아! 아, 존나 맛있어 하하하하하하 진짜! 왜? 진짜로? 왜? 하... 진짜 인간적이지 않아? 왜요? 하... 진짜 존나 잘생겼어 하하하하하하 자, 우리 사랑한 유튜블들! 충격을 잘 들어주시고 노용대야 1월 달에 우승하자이! 우승하자 요거 볼거이! 오케이 자, 등... 로버이이 token 說 200억agi 모션 안해도 돼 원산 왜 하는건데, suggested 이정들은 왜 아니야 나 진짜 행복해, 행복한가보다 저 여기를 너무 와보고 싶었어요 진짜 안먹어도 돼?, 괜찮아 그래 먹어야지? 형은 먹는데 아휴 세계랭킹 1위를 7년 동안 했다고? 술 한 번 깐 거예요 진짜 얼마나 힘들게 운동하면서 이 좋아하는 걸 참았을까 내가 그거 생각하니까 진짜 대단하다 자 세계랭킹 1위가 필름 끊기는 거 보나요? 보실 거예요 아 근데 에이안 대표님 이거 소고기 한 번 먹고 오고 싶대요 아 나와요 나와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가 우리 채널에서 박자 해가지고 에이전트 하면서 사기 치면 내가 더 싶은데 안녕하십니까 용대 선수 에이전트 정철 정철 정철입니다 그게 다 해? 사기 안 치겠습니다 사기 치면 안 돼요? 용대 사기 치면 제가 개인적으로 먹고 싶었죠? 저도 이거 먹으러 왔습니다 저 원래 용대 스케줄 안 따라다녀요 진짜 안 따라다녀요 항상 다른 사람만 보내고 오면 돼 뜨거울 건데? 많이 먹고 많이 먹고 이것도 먹어봐 어때 어때 어때? 씹지도 않고 맛있다고 하지 말고 입 들어가지 마 하지 말고 먹어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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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제 구워봤는데 와 이거를 여기에다 구운 거는 뼈가 막 살아있네 이게 보니까 등갈비네요 등갈비 등갈비를 매운 양념에 용대 선수 얼굴 왜 이렇게 작아요 네? 형이 큰 거예요 저 작지 않습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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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은 술을 한 잔 하겠습니다 육즙이들 저와 함께 한 잔 하시죠 어우 재판 드루와잇 가자! 원샷 안 해도 돼? 네? 원샷 안 해도 돼? 형 원샷 할 거야 아니 원샷 안 해도 돼 뭐야 이거 술은 강요하는 게 아니야 먹고 싶은 만큼은 강요되는 거 같다 네 술을 왜 이렇게 잘 먹었지? 자! 드디어 왔다 짜파게티 묶으셨다며 네 자 우리 용대 꺼 담아주고 여기 여기 αν 방송 보는 거 같아요 맛있어 그거 진짜 먹어봐 우은 내가 먹을게 이게 하고 싶었어? 그게?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거 좀 겁나 맛있는데? 겁나 맛있지? 뭐 하세요? 술 한잔 따라 드세요? 아! 아니 뭐하나 이 새끼야. 장배다 이게 해줘야지. 뭐하노 이 새끼야. 약간 좀 진짜야 같다. 형 그래도 우리 엄마 갈비 하나 먹어야죠. 아 존나 미안해. 잘이었다는 증거가 뼈하고 살이 분리가 잘 되잖아. 우리 엄마가 해줬을 때보다 지금 밑에 구워 먹는 게 진짜 다이다. 어머니께서는 이게 맵다고 하셨는데 나는 괜찮아. 덜 매워. 근데 딱 간이 너무 맛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용대라고 동생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영웅이에요. 올림픽 영웅이거든요. 올림픽 영웅이 진짜 우리 육주비들 덕분에 제가 뭐라고 우리 용대 선수가 진짜 우리 용대가 제 옆자리에 와가지고 같이 고기 먹고 술 한잔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우리 육주비들 덕분이잖아. 그럼요. 너무 페인이라서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녹화는 마무리! São 디테일! PBS 육사부 우린